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잘 자는 것은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 등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성인의 3분의 1이 불면증을 겪고 있는데 그 중 5%만이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게 되면 피로감, 소화불량, 집중력 감소 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양질의 수면을 위해서는 트리프토판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불면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호두입니다. 평소 호두를 즐겨 먹으면 천연수면제 라 불리우는 멜라토닌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팀에 따르면 여러 연구 결과 멜라토닌은 안전하고 빠르게 잠들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밝혔는데요. 호두에는 멜라토닌 이외에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레시틴 성분과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시간에 호두를 먹는다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최고의 간식이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는 아미노산인 트리프토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트리프토판은 진정효과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우유의 비타민 B6 필수 아미노산이 신경이완과 정서적 피로를 최소화시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차가운 우유는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잠들기 전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한 잔 마신다면 위도 편안해지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번째는 양파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양파도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양파의 매운 향과 맛을 내는 알린 성분은 신경계 흥분을 진정시켜 불면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파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불면증을 해소해주며 양파 껍질에 풍부한 퀘세틴 성분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에 양파를 활용한 반찬을 먹거나 머리맡에 양파를 반으로 잘라서 놔둬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번째는 상추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상추는 오장을 편안하게 하며 기가 막힌 것을 통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타민 A, B, 철, 칼슘, 엽산이 풍부하며 상추에 쓴맛을 내는 락토신 등의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요.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줄기 속 흰색의 액에는 락토세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진정효과와 진해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이나 겉절이 등 상추를 충분히 섭취하신다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에는 체내에서 적게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인 멜라토닌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 불면증 개선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말린 체리 100g에 멜라토닌 7mg이 들어있어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루이지에나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2주 동안 하루 두 차례 체리를 먹게 한 결과 이전보다 84분을 더 잘 수 있었고 수면의 질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체리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좋다고 하니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삶은 계란, 바나나, 대추 등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의 노하우나 잘 자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여기서 기분 좋은 하루 되 어제,